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악용하는 구절입니다 자신들의 단체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고 무서운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선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14만 4천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혀있고 자신들의 휘하에 그만한 숫자만 보여도 큰 위력을 발휘하고 그 이단 자신들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현혹되어서 그들과 합류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 14만 4천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에 솔깃하거나 그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게도 그런 것이 해당되는지 냉정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카펙 박사의 지적대로 영적무지와 게으름 때문입니다 스카펙 박사는 죄의 본질을 왜 죄를 짓는가 영적무지와 게으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깊은 숙고와 깨달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의 성숙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렵고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자신들의 단체에 들어오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숙고가 없으므로 영적무지로 인해서 쉽게 그들의 논리에 말려들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그들을 추종합니다 이 맹목적 추종 자기의 영혼을 그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맹목적 추종은 게으름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휴거 날짜를 예언하고 수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휴거 요한계시록에는 정작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 휴거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휴거 날짜를 예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래의 종말에 관심이 많으므로 그 사람 말이 정말인가 하여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고 예언한 그날 정말 방송팀들이 가서 생중계하였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이제 이 힘든 세상에서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친 대로 전 재산을 처분하고 교회에 바치고 생업마저 포기하고 모여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 가짜였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단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똑같은 부류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추종자들을 자기 속아서 따르는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없는 자들로서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없는 자들로서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립니다 영적무지와 게으름이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면 우리들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을 한 500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지금 한 70억이 살아서 움직이죠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하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의 숫자는 이미 14만 4천 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꽉 차버렸으니까 지금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수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집에 갑시다 요즘 단풍 좋은데 불가능하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면 됩니다 왜요? 이미 구원은 끝난 거니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 계열의 성경책에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묵시문학은 현재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 정복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고 또 기다리면서 쓴 기록입니다 묵시문학에서는 당연히 정복자들은 못 알아듣고 자기들끼리만 쉽게 통하는 많은 상징들과 은유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가는 엉뚱한 해석은 필연입니다 거기에 또 놀아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일곱불과 일곱농과 일곱령을 가지셨습니다 777 중세 그림 중에는 어린 양을 그렇게 그린 그림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원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박물관에서 보니까 그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눈과 뿔이 일곱 개가 있고 어린 양 머리 주변에는 영을 상징하는 일곱 개의 동그라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 예수님이 눈이 일곱 개, 뿔이 일곱 개 거기에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777 777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그런데 666 대한민국 국기가 6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모르니까 그럴 듯 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통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숫자 일곱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 왜 숫자 일곱이 완전일까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일곱불은 완전한 힘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또 누구도 이기기에는 완전한 힘을 상징합니다 일곱불은 완전한 감시와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분의 신부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완전한 보호?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의인들은 왜 고난과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보호란 궁극적인 보호를 말합니다 궁극적인 보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막아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노폐인, 노개인입니다 궁극적인 보호란 최후의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적자들의 저항과 우리들의 수많은 허울과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만난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우리더러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체질을 완전히 다하시는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완성시키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묵심 문학에서 각 숫자는 그 의미하는 바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집니다 1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녀 중 마지나 동물 준 첫 새끼나 수학의 천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1, 2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으로 진실 여부가 가려집니다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늘, 3 성부, 성자, 성령 3의 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3입니다 4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동서남북 땅의 사방을 의미하는 땅의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7과 12는 완전수인데 왜 완전수를 7과 10이라고 했냐 그러면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더해지면 몇? 아, 대단하시네 곱하면 10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합하여진 것을 완전한 것으로 봐요 우리들은 어떤 존재? 땅의 존재입니다 땅의 존재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된다 완전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정말 세죠? 돈의 힘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세상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에이렌의 복을 누립니다 에이렌의 복 제일 첫째 뭐예요?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다 합치다죠 그럴 때 평온합니다 번영을 누립니다 이 세상 평온한 가운데 누리는 번영처럼 꿈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명은 완전수 12 곱하기 12 144 전부 다 두들겨 보십시오 144 나오지 거기다 천을 곱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천을 가장 많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꽉 찬 의미로 그러므로 14만 4천명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셀 수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료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14만 4천명은 숫자가 크기는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다는 것은 14만 4천이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 누구일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상급 좋다는 뜻은 토브라고 하는데 위대하다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시한 거 제대로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한테는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만몬의 똘마니가 되어서 그걸 다시 회복합니다 그 회복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의인의 길이 됩니다 땅에 있는 존재가 예수님의 복음을 행합니다 합쳐집니다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대신 죽으신 것으로 믿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완전하게 씻어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그것을 사도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뭐예요 내 지은 죄를 대속하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사여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야 살인해놓고 염소 한 마리 죽이면 사해진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음을 믿고 나는 다시 내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재개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원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망나니의 아들이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아빠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단호가 납니다 그리고 행동거지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애쓰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실수초성이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이 그렇다면 아버지는 계속 격려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촉합니다 그것으로 촉합니다 아빠는 하나님 사랑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지은 우리들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셨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가서 대신 죽으라 우리 아들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절대로 남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놈 건드렸다간 제 가만 안 있습니다 왜요? 걔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가 같은 것이라고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불교의 자비는 우리 개개인들이 열심히 공적을 쌓아서 그 공적이 쌓여서 부처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나를 완성시키신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아들은 과거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고 새 삶을 찾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 지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면 우리를 당연히 영원히 살게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처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오 텔레이오는 정화하다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과 그분의 보혈이 내 죄를 완전히 씻으셨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지진을 피해 동굴로 바이틈으로 숨은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맺힙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과 권력과 지위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굳게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세상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자신들도 피하지 못하는 재난을 누가 감히 피하겠느냐고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능히 피합니다 피할 뿐만 아니라 이기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길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최고의 살 길임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 실제 삶에서 느끼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부활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부활은 일상에서 늘 경험해야 되는 구체적인 현실이 되는 사람 어떠한 경우에도 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정케 된 사람은 곧 12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땅을 딛고 살면서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곱하는 정도 완전하다고 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 달에 수십억 버는 그런 능력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고 제대로 뚜벅뚜벅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모는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영원히 온정케 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키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성명도 이만히도 정명석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외에 어떤 교지나 특정인에게 놀아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유로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유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해와 달과 별이 변하고 땅과 하늘이 대변역을 일으키는 우주적인 사건 그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날뛰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어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사는 땅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명백하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제가 왕입니다 장군 중에서 제일 센 왕을 명령합니다 내 아들을 목숨 걸고 지키라 그래 보냈더니 그 장군 앞에서 우리 바보 같은 아들이 싹싹 빌고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천사 숭배입니다 영적 무지 캐토릭엔 무지만 씁니다 무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나무, 바위, 호랑이, 곰 등 온갖 것을 다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잠시 잠잠한 때를 이용해서 다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헤아지 말라 하더라 이 구절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악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기독교의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거기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한 구절 때문입니다 해 돋는 대로부터 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였죠 일본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옛날부터요 동방의 나라 뭐 그러죠 그건 왜냐 그러면 중국이 중심이었거든요 그 옛날 세상의 중심 그러니까 해가 일본에서 먼저 떠올라도 우리나라에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가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지구는 동그란데 그런데 이러한 구절 때문에 교주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을 갖고 동방에서 떠오른 천사라고 하나같이 주장합니다 그중에 문선명이가 대표적인데 미국에 가면요 우리 여기서는 통일교도 잘 눈에 안 띄죠 미국에는 천지예요 천지 그건 문선명이 맹종이에요 일본에 가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문선명이 이름 때문이에요 Moon Sun Light 아니 그렇게 설명해요 진짜로요 얼마나 영정부지가 무서운 일인지 해돋는 데서 나타났다는 구절은 묵시문학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이것은 새로움이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것도 굉장히 묵시문학에서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거예요 이방신들처럼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억압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인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이 의미하는 바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인이 찍힌 것은 그 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그거 받지 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기독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바코드에 666이 있다고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2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요? 어리석으니까 예수님은 777, 666 666은 막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한 끗발씩 밀린다 전문용어 나왔죠 아무리 세봤자 12의 절반이다 그런 뜻이지 뭐 바코드 그 자동차 넘버 666 가끔 보죠 그럼 맨날 사고 나야 되겠네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최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그죠? 땅을 딛고 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내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 인을 받아서 14만 4천명에 모두 다 포함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며 각 개개인의 진짜 완성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루지 못하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조급해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완성은 때가 이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우리가 7이 되게 하시고 12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에이레네의 복을 저 땅에서는 영생 복락과 완성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머릿속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